정득! 예. 형. 예. 형은 어느 정도 생겼다 생각해? 고객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형은 형이 어느 정도 생겼다 생각해? 저 정도면은 그래도 평탄을 진다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형 이상해 입어라 했지. 이쁘고 착한 여자입니다. 아니 근데 형 지금 보면 형 학교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너무 보인다 이 말이야. 그쵸. 하지만 저는 따뜻한 마음씨가 있잖아요. 양심 있어? 따뜻한 마음씨는 없잖아. 따뜻한 마음씨도 있죠. 그럼 제 주변에 사람이 왜 많을까요? 제가 만약에 되게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다면 주위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코레트도 주변에 사람은 많아. 그쵸. 코레트가 더 많아 형. 오 맞네? 어? 맞잖아? 아니 형. 예? 형에 대해서 뭐든지 질문을 봐도 된다 그랬죠? 예? 형 길이가 어떻게 돼요? 무슨 길이 말 쓰신 거죠? 아 뭐 길이 많잖아요 형이 생각하는 거 아 이정도 되나? 아까 와요 지금 집에 가긴 틀렸어요 바스도 끊기고 여기까지 되지도 않아요 오늘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잠들 때까지 머릿결을 만져줘요 이렇게 스트리머 가가님께 스턴거님이랑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 아이스버켓 챌린지는 국내 루게릭병 환우분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챌린지가 시작되었답니다 저의 작은 도움이 루게릭병 환우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으로 지목할 사람은 제가 다음으로 지목할 사람은 킴털님이랑 유튜버 킴털님이랑 스트리머 아 조미랑님 스트리머 박막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너무 멋진 밤이야 하고 입술알짝 한번만 해줘 자기야 너무 세쿠시할 거 같아 자기야 너무 멋진 밤이야 자기야 너무 멋진 밤 I'm round with it, I gotta put it on a f***ing piece I'll leave my tongue, that's why I 죽 이제 해를 들은 나열, 한 눈 클릭 클릭 The world is hot, well, it's cause I'm rapping Most deafness에서 이제는 42 Gotta boom, babe, flow, be kicking, beast, bump it 누구에게는 먹히는 내 랩, 사는 껌핏 내가 하는 짓, 담보로 따라할 수 없는 리듬 볼 수 없는 니들 노래를 내 손가락 걸 수 있는 양송 I kill it like you, 좋아, 내 시력 부르주어 All the MC got on love, not kissin' my thing, man, my style And I get the buzzed like a power tone Light up, it's light, 다른 곳에 다른 느낌을 봐 진정한 리슨어는 알겠지, 죽이는 sound Come on, doing for money, it's lock and loaded I'm doing for my money, lock and loaded I'm doing for my money, lock and loaded 저의 방송을 도움을 많이 주고, 지금도 방송 중인 어, 잠깐만요 아, 이어폰이... 마음을 두고 있는 쫀득이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룩이덱 환자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nik세 정국 ich十五 あああああ 나 o 나 Tech 아아아 아아아 형 응? 정 Ron Marột 너였냐? 네, 저였는데요 그래 다 emphas 얼마 받았어요? 뭐 뭐 한 만원 2만원 쏜 거 같은데 어쩌라고요 ter brief 흐흐흐흐흐흐흐 아뇨? 화나지 않았어요 12분만 자면 되는걸요? 사랑이죠 고객님 정상을 다해서 모시는 트위치티비 박준성 나와줄대요 내가 들어가야지 오늘은 안녕같아요 야 여기 택배가 총알 택배 아니 택배가 문 열고 들어온 사람 어딨어요 택배 아시가 요기 뭐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산거지 존나 맛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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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제나 이로울까 사랑입니다 고객님 정상을 다해서 모시는 트위치티비 박준성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3분 동안 통화죠 네 3분 동안 통화합니다 배가 고파서 라면 좀 끓일게요 아무것도 안하시구요 그럼 쪽 소리나게 뽀뽀해줘 그럼 쪽 소리나게 뽀뽀해줘 엄마 미안해요 연준아 보고 있니? 형은 지금 막 6킬로를 빼고 정상 몸무게에 들어섰단다 그래서 오늘 황금물리브 치킨을 시켰어 존나 맛있겠지 왜 너 아 아 아 아 아니 연준이 다이어트 파이팅 아 댄스 하나요 악리의 댄스 아 앙리 다수 댄스 덮지 말아요 다이어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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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짧게 죄송해요, 진아. 전 파인애플 궁금해서... 파인애플 괜찮은데? 시작하군. 오, 얼마나 괴롭지? 오, 시원! 오, 시원! 오, 오! 오, 잠깐만요, 뭐해! 정글. 저분도 연금 순사쿠나 존명 달군. 행복해집인